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맨날 글로벌. 나 글로벌은 몰라. 나도 좀 전에 들었어. 아빠 통보가 나도.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기가 막힌다니까? 아 갑자기 그래. 아는데 공모 자체 유질량 높아지면서. 너 여기 학교 싫어했잖아. 쪽팔려서 그랬지. 울고불고 다 끌어넣고 인사하고 조카도 갖다 버리. 다 했는데 바로 다음날. 학교 가도 그 식비 다시 내고. 옆방 가도 체육복 빌리고. 듣기만 해도 쪽팔리다. 힘들었겠다. 그렇다고 동생을 아무 때를 막 보내? 거기 아무 때는 아니야. 좋아. 안전하게. 미진이 뭐 건너 건너 까다로운 집에도 거기 보냈대. 설마 아빠 편이야? 날 보내고 마음놓고 이래? 그게 아니고.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막 보냈냐? 무슨. 무슨 가족이 이러냐?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니까. 무서워. 무섭단 말이야. 안가면 안 될 거나 잘할게. 응 제발. 안녕 strong. 안녕!